한 해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 준공영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고 노선도 감축돼 적자폭은 작년보다 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일부 노선의 급행 버스는 완행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싼데도 소요시간은 똑같다며 노선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는 960억 원. 인구 대비 지원액은 주민 1인당 14만 원으로 서울보다 5배 가까이 높아 전국 최고지만 수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7% 수준으로 최하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도입 전 경제성 분석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며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6기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 하고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체감도가 5배 달라졌을까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상보다 큰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있다며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속도를 못 내는 렌터카 총량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꼼꼼한 법적 근거 검토 없이 섣불리 추진했다 소송전에 휘말리고 업체의 편법 운행에 대한 단속도 사전에 예고하는 등 규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한 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주도는 다음 주 현공항 확충안에 대한 집중토론회 이후 다음 달 초쯤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